1.9kg 정도 더増えました 네, 오늘의 고향은 미니 토마토와 도뇨입니다 9월 마지막 주네요, 벌써 이번 주 수업에는 복습하고 시험치고 할 거라서 지금은 시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YBM 종료에서 이번 회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만 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입니다 초급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준인데 리얼 일상 용어, 회화 이런 걸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의 가장 좋은 점은 스케줄을 준비하고 스케줄을 준비하고 스케줄을 준비하고 말하자면 그랬다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에요 곧 이사하는 친구가 가구 보러서 고향 이케아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점이 계속 생겨 진짜 점 그린 것 같은 위치에 딱딱 있다 그죠? 이게 점이 아니라 뾰루지인데 뾰루지가 점점 점이 돼가지고 까맣게 착색돼가지고 뾰루지가 점처럼 됐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봤다 올 거예요 이케아였으면 이케아 핫도그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도 팔 거야 아마 이케아 거기도 핫도그 아이스크림 핫도그 아이스크림 핫도그 아이스크림 핫도그 아이스크림 굉장히 질릴 수가 있어 금방 이쁘긴 한데 그냥 질릴 거 같아 심판이 웃지 썸머와 사사 전 백사 같은 것도 되게 좋아 벽을 또 이렇게 원색으로 해놓은 것도 약간 구워하고 있네 아기정 얼마야? 아기정 많이? 첫 애한테 데려갈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엄마 여기있어 엄마 여기있어 엄마 여기있어 엄마 여기있지? 전생이 없죠 언니 거기도 예쁘고 아기정도 꼬마착 빵빵 네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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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놓고 찍어버렸다 네 네 네 네 다먹었다고 다먹었다고 15분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미치겠다 너무 귀엽다 으으 귀여워 왜 그래 이거 많이 했지? 귀엽네 아 미치겠다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